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추려국기 3장입니다. 추려국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추려국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분명히 보고 그들을 분양해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받게 하다. 저가가 위해를 하나님의 고통을 안아주소서 예조소서 방문을 잃었소 그리지조소 이기조소 그리지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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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 나 그렇게만 사르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7절까지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악기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원 주님의 삶은 너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에 계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난란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내았으려 해도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니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원 주님의 삶은 너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에 계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외치며 살리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늘에 주시는 힘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다 주님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상을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광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에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 길을 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림 속에서 문제를 만난다면 그 모든 문제가 축복의 문이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축복의 문으로 바뀌는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는 또 장로 수련회가 특별히 진행됩니다 오늘 광고했다시피 새벽 5시부터 출발해서 서울에 가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나교회라는 틀을 깨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3년 걸리는 그런 하나교회가 아니고 이제 진짜 237을 향해서 활짝 여는 정말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 원하시는 237 시스템으로 준비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가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 부름받는 데 걸린 시간이 80년이거든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으니까 그런데 8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애굽보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고 당황하거든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게 8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받는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걸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천만인의 원수가 달라붙더라도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을 완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랬는데도 인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이들을 만들어서 노역을 시키고 지쳐서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구나 또 국가가 이제 없어졌구나 그리고 후대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런 운명이구나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겠죠 전 세계가 애굽의 종이 돼 있고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은 사단의 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 시대의 상황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80년간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뭐죠? 왕궁에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40년간 근데 실패하고 미리안 광야로 쫓김 당하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 이제 80년을 지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80년 동안 모세가 포기하고 힘이 빠진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처음 받은 그 언약 속에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레위 사람 언약의 사람 현장 살릴 사람 그 언약이 모세에게 준비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80년 만에 어떤 언약을 오늘 모세에게 잡게 하셨습니까? 모세만 가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만 할 수 있는 것 본인은 나는 못 갑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다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80년 만에 확인된 호랩산의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능력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을 봐도 그렇고요 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모세는 대충 알았지만 진짜 깨닫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바로를 찾아가는 일 이거는 모세밖에 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도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세는 거기서 살았잖아요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뭔가 보좌의 누림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계보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오직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또 하나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내 모습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수요에 배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사무실에 그래서 보니까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간희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데리고 쉼토로 가셨는데 제가 이제 수요에 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이 찢어져라고 20분간 막 과함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정신병자가 왜 교회에 왔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부끄러울 건데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엘리트들 더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길을 막 찾고 있어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많은 갈등과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유튜버가 있어요 30대 초반쯤 되는 분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작가 유튜버로 그림을 그리는 유튜버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그림 그리는 유튜버가 아니고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독자가 몇 십만 명씩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 이렇게 그리면 잘 그립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얘기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0대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너무 힘들게 방향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30대쯤 된 지금 자기는 나를 찾았다 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그런데 나를 찾는 방법이 일기를 쓰는 거래요 일기를 누구나 일기는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기를 쓰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한대요 더 정확하게는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석하는 이 영혼은 뭐냐면 영혼은 불멸한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우리 육체가 죽어도 다시 그 영혼이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은 수천 년간에 걸쳐서 이제까지 많은 몸으로 살아왔고 이 시대에 나의 몸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이 영혼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한테 물어보면 많은 지혜를 얻고 고민거리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찾는 이 방법 일기를 쓰면서 자기 영혼과 대화하면서 모든 답을 찾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묵상을 묵상이 아니죠 명상을 하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유튜버로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되면 서밋이 되면 다른 분야의 서밋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하는 얘기가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자기를 찾은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그 사람들도 다 명상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 맞잖아요 우리의 인생 방향 2, 3, 7, 5,000 너무 간단하고 정확한 인생에 답이 나와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CEO가 여러분과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계 CEO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원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착각한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안에 이미 언약을 심어 놓고 태어날 때부터 레위족속으로 심어 놓고 80년 만에 하나님이 시간표 돼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섬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세계보고마에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주욕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응답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응답은 영적 응답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눈에 안 보여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7호국기 3장 15절 내가 가서 말하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나는 여호하니라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하가 말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18절에 피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하러 간다고 해라 같은 말이죠 이때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전 세계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은 사단의 종이요 세계는 강대국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약은 안 바뀌거든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모세가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런데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약을 확인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그게 증거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역사도 안 믿어지고요 천사의 역사 안 믿어집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증거부터 먼저 붙잡아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증거를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영적인 증거를 주시면서 새로운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응답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들이고 어떻게 보면 들을 필요도 없는 메시지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전도 현장에 있든 없든 여러분이 전도에 방향 맞춰진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영적 언약을 잡으니까 이제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증거를 잡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천명이 아니에요 천명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천명을 주시면서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명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그걸 이 시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증거 가지고 언약 잡고 있으면 이런 새로운 응답이 새로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셨죠 오늘 장로에게 가서 말하라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이 새로운 답을 전달하라 했죠 이게 순서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먼저 일어나면 교인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중직자 장로님들은 보금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또 특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구의 틀을 깨고 하나교의 틀을 깨고 진짜 2, 3, 7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답을 줘라 그러면서 무슨 답을 주라는 피의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해라 과연 알아들을까요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가 도망했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피의 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하고 가게 해달라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현장에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가 보금을 얘기하는 게 전도자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면서 더불어서 새로운 능력을 약속하십니까 왜?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먼저 영적인 응답이 오면 새로운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이제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데 모세 아론에게 준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잖아요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것이다 이게 모세의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자기 능력으로 가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응답을 처음으로 받으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새로운 응답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능력 이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응답받을 시간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나에게 뭘 하시기 원하냐?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었잖아요 아, 세상적인 것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헤스페리오 애국제국대학에서 천문학과 병법, 의술 많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면서 모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거기서 뭐 했냐?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왕궁에서 얻지 못한 이 영성을 미디안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받은 응답과 동시에 이제 받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의 길, 광야의 길 거기서 모든 것을 주시는 시간이죠 여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십계명과 모든 성막과 모든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가 미디안 광야에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간표 그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영적 배경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 393이라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받은 응답 과거를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이거를 내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개혁을 내 삶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받을 응답 코로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모든 게 비대면화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와 함께 같이 열린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2, 3, 7 시대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와 2, 3, 7 시대를 동시에 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2, 3, 7 시대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비대면의 대면화 하나님이 강행하시는 거예요 강행 안 바꾸니까 바꾸라고 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쳐졌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겨울 좀 지나고 나면 따뜻한 바람 불면 괜찮아지겠지 처음에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년 넘었잖아요 오늘 확진자 최다 기록을 경신했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지는 않아도 눈치를 잘 쳐야 됩니다 아 2, 3, 7 시대를 코로나와 함께 허락하신 사실 왜 그랬냐? 비대면의 대면화 2, 3, 7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시켜라 이제 교회에 가짜들은 다 떠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 핑계 좋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진짜 복음 들을 사람만 남는 거죠 그리고 거품 다 빠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경제든 거품 다 빠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받은 응답이 이렇게 쭉 흘러갔습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메시지 증거를 회복하고 새로운 능력을 회복했다 그러면 이제 받을 응답을 딱 확인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3장 넘어가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아 영적 증거를 회복할 시간표구나 여러분 그렇게 은약 붙잡으시고 모세와 같이 준비하고 세계보호마 237을 위해서 시스템을 준비하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해라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 교만이죠 할 수 없다 불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냐 하나님의 은약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약을 내 안에 붙잡는 길이 뭐냐 내가 완전히 은약으로 결론 내고 가는 길이 뭐냐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약 말씀 393 이거 누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까지 다 메시지 때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통해서 바로 사단이 공격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단과 오늘 싸워서 이기는 길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잖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게 우리가 하루 낮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죠? 오늘 들은 것 생각난 것 보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 오늘 사역하면서 했던 말 다 종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 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딱 찍고 자야 됩니다 그렇죠? 문장을 쓰다가 점을 찍어야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대충 쓰다가 중간에서 자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 했던 말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들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면 뭐부터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생각했던 그게 바로 생각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점을 딱 찍어 놓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393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약길을 걸어가면서 누렸던 그 보좌 구원의 축복 우리도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유 있는 과거를 허락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모세만 할 수 있는 것 박래희 목사만 할 수 있는 것 우리 권사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어떤 문제도 축복의 문이 되고 발판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세계보고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바라보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형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을 살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각 처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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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